안녕하세요 고창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장면을 보시면은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서 여유있게 이렇게 침착하게 젖혀왔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침착하게 젖혀오면은 뭐 느낌이 싸하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침착하게 젖혀와? 꼭 잡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젖혀왔을 때 아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이럴 때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느긋하게 뒀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물러나면 안됩니다. 물러나면은 상대방이 지금 막 속으로 쾌자를 부르죠? 이건 먹여치는 수가 안되죠? 그렇다고 여기를 묘한 것을 둔다? 묘한 것을 두는 것은 안되죠. 이거는 수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느긋하게 뒀다? 그러면은 나도 느긋하게 받아줍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있고 아 이거는 백이 잡혔죠? 그럼 백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끊을 것입니다. 이때 위에 이어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이거는 안돼요. 침착하게 땁니다.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쳐서 목적은 요 세 점을 잡는 겁니다. 이거 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흙이 깔끔하게 삽니다. 그럼 여기서 수순 중에 흙이 땄을 때 이렇게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 폐가 됐는데? 어 이거 폐가 됐는데 폐갔죠? 여기 여기를 두면 됩니다. 이건 폐가 아니라 이거 백이 지금 어디를 여기를 놔야 되는데 안되겠죠? 그래서 물러나지 말고 맞고 상대방이 단수칠 때 따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면 여기 이어서 상대방이 따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폐가 아니에요. 이거 폐라고 착각하시면 안되요. 이쪽에서 단수치면 이렇게 나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렇죠? 관건은 절대 상대방이 느긋하게 뒀다고 물러나면 큰일납니다. 과감하게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화할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